비엔나는 그런 그 아까 이 지도에서 보면 딱 모여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걸어서 기분 좋은 도시인데 살짝만 걸어볼게요 이제 요건 링거리고 이렇게 트램 타다 이렇게 걸어다니 트램 트램이라고 하는 노멘전차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걸으면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에요 자연사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쌍둥이 건물이죠 무슨 조선총독부 건물이 딱 2개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신왕궁인데 여기도 다 박물관이에요 우지막지한 박물관이에요 여기 다 박물관이에요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우와 딱 여기만 보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골목골목 이건 다 이제 역사적인 장소들이고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곳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신왕궁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링거리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에요 이렇게 보면 코끼리처럼 생겨서 하얀색 코끼리 굉장히 놀림감을 많이 당했죠 얘는 뭐 무지무지한 건물이니까 근데 왕그릴 합스부르크 집안 사람들은 살지 못했어요 살기 전에 망해버렸으니까 1차 세계대전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1917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확 퍼지고 1918년도에 이제 끝나면서 합스부르크가 망해버려요 쫓겨나요 국민들이 쫓아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17개 국가를 지배하던 그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됐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아 체코의 땅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크기를 오스트리아 땅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남한 대한민국 땅 넓이에 89%밖에 안 돼요 알프스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3배인데 2배 딱 2배인데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시틀러가 오스트리아 합병하려고 연설했던 장소고 여기 있는 장군이 있어요 유진 장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의 신입니다 터키와의 전쟁뿐만 아니고 워낙 싸움을 잘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 재미난 게 되게 많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내에서도 없고 그냥 주로 다 외부의 용병 같은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좀 잘해 줬는데 터키와의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형이 기독교 연합군으로 왔다가 터키하고 전쟁을 하다가 져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와서 나 이 사람 왕자거든요 왕자인데 사보이 공국이라는 곳의 왕자예요 이제 와가지고 형이 죽었으니까 군인 시켜주세요 해서 옵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는 군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못생겨서 군인 안 시켜줘요 너같이 못생기는 군인이 될 수가 없어 허우대도 좀 크고 해야 되는데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고 천재이기 때문에 비엔나에 와서 자신의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비엔나에서 오케이 그래서 싸워서 터키군을 물리치고 뭐 그냥 헝가리에서도 터키군이기고 옛날에 이제 터키한테 져가지고 엄청나게 그 연합군이 많이 죽은 데서 또 이기고 해가지고 장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네 명의 황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필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비엔나에 있는 궁전보다 가장 높은 장소에 자기는 신이다 해서 이런 궁전을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벨베데레 궁전이라고 해서 밑으로 잘 보이니까 비엔나 시내가 밑으로 잘 보이고 저기 알프스 지나가는 게 보이니까 높은 알프스는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이 사는 영역 신이 사는 영역을 지키는 스핑크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술을 수집을 많이 했고요 책을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의 그림 다 사고 책 사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그림도 이제 걸려져 있는 거죠 그 스타프 클림트 그 유명한 19세기의 비더마이어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자가 앞으로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그린 그림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다 여자 그림이에요 그 당시 금기시 했던 여자의 나체 그림 막 뽀뽀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파격적인 이게 하면 안 되는 어디 뽀뽀하는 그림을 그려 기사는 뭐 이런 걸 그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동양적이고 하여튼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링거리 사업을 할 때 링에 있는 그 수많은 건물들 뭐 미술사 박물관이라든가 왕궁 국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림을 다 그렸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술사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해요 모든 고대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다 습득해가지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이고 장식적이고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그런 거를 많이 하죠 비엔나 가면 이제 스타퍼 클림트의 그림을 다 보려면 한 5일 걸려요 5일 여기저기 되게 많아 여기가 이제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에 책들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유진 장군이 가졌던 것들하고 비엔나 왕실에 있었던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놓는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도서 박물관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좀 들어가다 보면 왕실 최고의 문화가 있어요 옛날에 유럽의 계적들이 골프가 있어 뭐가 있어 주로 최고의 스포츠, 최고의 귀족 문화 그 다음에 아들하고 아니면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냥 승마죠 승마 여기는 최고의 좋은 말을 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이게 리피짜나라고 하는 말인데 스페인 말하고 지금 크로아티아 쪽에 있는 말하고 교접해서 생긴 건데 처음에 태어나면 검은색, 3년 지나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좋으니까 말 갖고 재주 부리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완벽하죠 합스부르크 가다, 합스부르크 답다 할 때 이걸 얘기해야죠 이 구두 하나, 달려있는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말들이 있는 박물관이 중심에 있고요, 왕궁에 이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돈 많이 주죠 말이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한 6만 원 줘야 돼요, 6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말이 이제 공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안 하는데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0만 원 줘야 됩니다 막 이거 뛰어 뛰는 거 이런 거 보는데 20만 원 줘야 돼요 이거 안 팔아요, 엄청 비싸 이거 말 키우는 동네에 가서 그 목장이 있는데 뭐 찍게 하면 못 해요 이 C종자가 이제 너무너무 비싸서 하여튼 뭐 팔지도 않고 하니까 구경만 하는 거죠 밖으로 나오면 이런 모습이죠, 왕궁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런 왕궁을 지키는 수호신들 딱 한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스가 있고요 밖에서 나와서 보면 저런 모습이죠 신왕궁이에요, 하여튼 다 상징이 굉장히 많죠 다니다 보면 저런 중심에 있는 슈타파트 상당이 나오는데 눈 감고 걸어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눈에 부딪히는 성당이죠 저런 성당 고대의 양식은 보통 300년에서 700, 800년 걸려요 완성하는데 지금도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짓고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성당이고요 성당이라는 게 그래요 유럽이라는 도시에 왕궁하고 성당을 빼면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여요 그래도 다 궁전들이 많은데, 구적들, 궁전들 성당의 중심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실은 캐툴릭 문화에서는 어떤 지위를 얘기할 때 캐툴릭이 우선이에요 캐툴릭이 모든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왕이나 황제보다 높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불과 한 1, 2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높이 있는 거예요 캐툴릭 수사가, 캐툴릭 신부가 왕이라든가 어떤 사람보다 높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 듣죠 그래서 중심에는 캐툴릭을 대표하는 성당이 있고 그 앞에 시장을 펼치고 그다음에 세금도 받고 이래요 20분의 1, 이런 식으로 30분의 1 받기도 하고 그래서 왕실을 따라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교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저런 성당을 몇백 년 동안 만들게 해서 거기에 모든 경제활동이 집중되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도 거기 만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툴릭 중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유럽은 캐툴릭이죠 그렇다고 가서 미사를 들이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다니다 보면 이런 조그마한 BN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이 남아있기도 하죠 가장 오래된 골목 굉장히 오래된 골목이죠 이런 기둥들이 있는 게 마차 다니면서 막 부딪히지 말라고 마차가 여기 바퀴가 부딪히면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되게 많이 있죠 거리의 악사도 아주 프로페셔널합니다 헝가리에서 온 친구들인데 헝가리 민족들은 아시아에서 건너갔어요 어디서 건너가냐면 바이칼로스 근처에서 건너갔어요 바이칼로스 근처에 가면 이거 연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오래된 오늘의 형식이라든가 이 정도에요 이 정도 음악을 하는 수준이 이 정도 좀 더 가다 보면 또 있구만 이래요 음악을 이제 쉽게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허가받아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엔나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비엔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제가 유럽에 다니다 보면 열흘 이상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런던하고 파리 비엔나에요 보통 보름 이상이 있어야지 뭔가 바꾸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 같은 데서 한 달 살고 파리 같은 데서 한 달 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행이 제대로 되고 그 나라 역사 문화를 이렇게 조금 많이 습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엔나 꿈의 도시 왜 꿈의 도시라고요? 자신 있게 이 사람들이 내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음악의 도시 회의의 도시 유럽의 역사책 박물관의 도시 커피 카페 카페의 도시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아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 10년 연속 비엔나에 대해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